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좀 따뜻해졌는데 지난주까지 굉장히 춥고 눈도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며칠 전 눈 오는 날, 눈이 아주 많이 왔던 날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눈이 아주 많이 온 날이었는데 창밖으로 엄청 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 쌓인 눈을 보니까 차도 막힐 것 같고 길도 미끄럽고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좀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심지어 쌓인 눈 위로 계속도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부터 내일 서울 경기 지역이랑 전국적으로 눈이 아주 많이 올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날 센터에서 굿모닝 애터미를 시청하고 사업자 미팅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차에 타고 시동을 딱 거는데 제 차에 눈길 안전운전을 위한 스노우모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좋은 차를 샀는데 눈 많이 온다고 집에만 있으면 또 언제 이 기능을 써보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노우모드로 미끄러움 없이 기분 좋게 센터에 도착을 하니까 센터장님이 혼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센터장님께 오늘 눈 많이 와서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센터장님께서 굿모닝 애터미를 큰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침에 집을 나서기 싫어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잠시 후에 아니나 다를까 파트너들에게 눈 때문에 못 온다는 문자가 하나 둘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센터는 코로나19 이후에 센터 모든 미팅을 줌으로 참석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굿모닝 애터미도 이제 각자 집에서 보고 미팅도 줌으로 할 수 있기는 했습니다 줌 미팅을 모를 때는 이렇게 미팅이 한번 펑크나면 전화나 문자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날 미팅 약속을 다시 잡던가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지만 이제 줌 미팅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든 미팅을 진행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펑크났다고 마냥 속상해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면이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가장 멀리 살고 계시는 파트너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톡이 온 거예요 밖에 내리는 눈을 보고 출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출근을 제일 잘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모는 안 했어요 담모는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톡이 또 오는 거예요 그냥 차 끌고 나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곧 갈게요 이런 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단체 톡방에 이렇게 톡을 남기시더라고요 하얀 설경을 보면서 출근하는데 기분이 설레네요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아마 눈길 운전 걱정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막상 나와서 예쁜 눈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면을 더 크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내 차 신기능을 마음껏 써볼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얀 설경에 기분이 참 설레이네 하고 생각을 바꾸고 파트너들이 하나도 안 와서 기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을 큰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하고 생각을 바꾸고 코로나19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부정적인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는 연습을 끊임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또 아주 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생각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면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파트너들의 생각도 바꾸고 긍정이 전염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정도 전염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이 더 잘 되고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긍정학개론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술술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긍정학개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전운전 하시고요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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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